영화 아빠는 딸 화이팅! 일단 가윤 언니가 처음에 영화 시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 재밌게 보고 많은 분들도 아빠는 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딸 화이팅! 저는 오늘 이 시사회에 허가윤 양의 추천으로 왔고요 영화 재밌게 보다 가겠습니다 아빠는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 딸 화이팅!